좀 부끄럽긴 한데 좀 샅샅이 뒤져도 되죠? 아 네 샅샅이 괜찮나요? 클릭! 친해지자 상원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예술단 박혜정 신상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괜찮아요? 어머나! 이게 한 800ml 돼요 하루에 사람이 2리터 마시면 좋다고 해서 2명 3명 꽉 채워서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어머! 곧 올라갈 다인형의 악의 기원 이거 집에 가져가서 보시나요? 제2 분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다인형 악의 기원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곧 올라갑니다 역할이 무엇인가요? 아 네 저는 제2 역할을 이번에도 맡게 되었고요 제2 또 씬에서 엄청 좋아하는 역할을 그 안에서도 작은 케미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인형 악의 기원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건 뭐예요? 제가 천식이 이제 있어가지고 휴대용 레블라이저 여기가 입 닿는 부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 이건 뭘까요? 자기를 막 갖고 다녀요 진짜 아니 이것을 챙기는 이유가 그 남자 분장실 쓰고 딱 나오고 얘만 동그랗게 나와있는 거예요 책상 그 분장실에 아 나를 너무 나를 두고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누가 저걸 안가져봤지 그래서 눈 많이 크시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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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책이지? 네 읽고있는 책이에요 아 이거는 아 우리 같이 작품한거잖아요 아 구빠이상 책갈피 어제 껴놨는데 여기서 구빠이상을 만났는데 아 근데 혹시 다윈형 책 보셨어요? 네 봤어요 책을 읽어야 다윈형의 악의 기원입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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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계 요즘에 합창 연습하니까 노근용어 아 아 제가 이래서 무용 열심히 하려고 해요 선배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거 있잖아요 열심히와 잘은 이렇게 다르게 머리끈 전화기 머리끈이 전화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화선 아니죠? 무선전화기 시대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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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올때 관자놀이에 바르기도 하고 근육 아플 때도 바르고 호랑이 향 같은 거 같아요 하하하하 호랑이 향이죠 하하하하 제 가방에서 가장 탕하는 게 가져가고 싶다면 지금 저는 그 호랑이 향이 있다 저는 네블라이저 저는 네블라이저 저희 워치인 마이 맥의 박혜정 신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 스펙TV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